우리가 뭔가 뮤비를 같이 제작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한주 씨도 뭔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어. Occhurial 산상기어랑 같이 발매하는 과정들을 함께 했는데 크게는 뮤직비디오부터 같이 진행을 했고 꽤 재미있는 콜라보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올해에 실리카겔 음반 발매나 활동의 약간 효시 같은 프로젝트입니다. 저희도 컨셉을 정해가던 와중에서 그때 실리카겔과 협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Mercurial이라는 제목을 전달하니 그쪽에서도 컨셉이 마음에 든다고 진행을 해서 그때부터 각자 곡 작업과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착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의 실리카겔 노래 중에 가장 뭐랄까 노래적인 고음도 나왔다가 뭐 약간 엄청 많은 단어들이 막 랩처럼 나오는 구간도 있고 보컬을 좀 가장 활발하게 쓰는 곡이 나왔습니다. 좀 힘든 상태를 그냥 여과 없이 표현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. 그런 마음으로 썼고 좀 절제된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던 와중이었거든요. 이제 그럼 실리카겔만을 위한 무대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섣불른 판단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의상을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린 건 저희가 먼저였고요. 이런 거 어떨까요? 저런 거 어떨까요? 하면서 서로 오가면서 만들어진 옷이고 아무 때나 입기 싫을 것 같기도 해요. 맞아요.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때 입을 것 같고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디자인으로도 그렇고 기능으로도 그렇고 멤버 각각 컨셉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가 다 다른데 저는 김수환이라는 디자이너 분이 작업을 해주셨고 작업 과정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도 막 해주셔서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불편해하는지 좀 조사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춘추님을 담당을 했고 저는 이제 웅이 님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. 사랑의 짝대기. 저는 제 거를 왠지 춘추님이 하실 것 같았어요. 미팅만? 네. 제품들을 골라주셨어요. 저희 1차 시안을 보시고 이상엽 대표님이랑 저 그리고 이제 김수환 디자이너 그다음에 광민승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네 명이서 디자인을 각자 해서 그렇게 매칭이 돼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제 의상 같은 경우엔 여기 조끼가 있어요. 조끼가 위쪽으로 있어서 베이스 치는데 전혀 간섭이 없는 멋과 기능을 모두 살렸는데 여기 핸드폰도 속 들어가. 디테일을 이제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금 밋밋한 게 보이더라고요. 급하게 이제 베스트까지 해서 총 3피스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웅희 씨가 베스트를 가장 좋아해 주셔서 이제 조금 한시름 나왔다. 피팅 직전까지 엄청 불안했거든요. 한주 씨 같은 경우도 막 엄청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개인 소장을 하고 싶을 정도다.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 사비를 털어서 약간 색깔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딱 이거는 뭐 시상식 갈 때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혼자 놀고 싶을 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이거 꼭 살려주세요.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산산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실리카겔의 이번 컨셉에도 충실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옷들이 뮤비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테마표 부분에서 저는 이 의상을 보여주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열하기보다는 아예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의상에 대한 좋은 점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사실 내러티브적으로는 한주 씨가 눈을 다시 뜨고 감는 것에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와이드한 풀샷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실리카겔의 새로운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멜트미러. 본명 손형규. 아니 아니 본명까지 하고 마음대로. 이건 아니다. 형규 형이 첫 편집본, 중간본, 최종본 이거를 보여주는데 사실 첫 편집본부터 엄청 좋았어요. 벌써 이 정도의 depth로 보여준다고 라는 느낌이었는데 실리카겔의 음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저희가 원했던 형규 형의 영상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그냥 한 작품이었다고 봐요.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영상이 가지고 있는 운동감이나 이미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치와 나열 같은 것들이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장이나 어떤 단서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파편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. 리미널 스페이스라던가 뉴스에 대한 배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스케일이 이전 촬영들보다 훨씬 컸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신기한 광경들. 큰 세트들이나 미술 설치들 이것저것 현장에 약간 다른 심지어 밥차가 이제 우리 현장에 오는 것조차도 약간 생경하니까 그렇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좀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모든 감독들이 그렇겠지만 맨 첫날 첫 테이크를 갈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. 그 시퀀스가 한주 씨가 방패를 들고 있고 원형 구조물 밖으로 3명의 보조 출연자가 돌면서 그 구조물을 긁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구상하던 어떤 장면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이 소화하기가 좀 힘든 어떤 속도감을 지니고 있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딱 확인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정지가 딱 온 거예요. 가장 불안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첫날 첫 테이크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첫 씬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한 벌이 사라진 거예요. 이제 저희가 해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샘플이 넘어와야 되는데 슛 시작 타임은 12시였는데 저희가 제품을 11시 50분 정도에 받았어요. 현장으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타이밍 맞춰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이런 촬영적인 측면에 신경 썼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조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에 신경 썼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오히려 좋은 장면까지 이 시청자를 잘 데려다 놓는 것에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장면에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모두가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그런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면은 꼭 끝까지 사람들을 무사히 데려다 놓겠다.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2분 18초에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멜트미러의 조감독 역할을 한 이제 송기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기호가 이제 저한테 오던 인생 잘 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뭔가 실리카드 일이 있을 때 되게 저한테 발벗고 도와주려고 하고 12시에 발매였는데 저희 직원들이랑 11시 반부터 목휘를 깨창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 컴퓨터 이제 모니터 틀어놓고 사실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오전 언니가 그거 기다리다가 울리고 됐다. 끝났다. 약간 이렇게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의 판매는 2주 뒤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냥 그 뮤비가 올라간 것만 보고 되게 이번 시즌이 뭔가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사실 이거를 완전 시작이라고 봅니다. 우리의 2013년 첫 발매인 것이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착점이 올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큐리얼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좋은 게 나올 거니까 아주 단디하고 있어야 해요. 시원하게 스타트를 끊었다. 한 번 더 찍을게요. 해외의 장빐 뭐지 chain 일단 더는 안UB효으로 뭐지 무슨 생각 이 id 예술관 이렛이로